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찍게 된 건 마에스트로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시리즈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시리즈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에스트로 기타의 시리즈는 카디널 시리즈입니다. 일단 마에스트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에스트로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작되는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마에스트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핑거 스타일에 아주 적합한 사운드를 내주는 브랜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핑거링을 했을 때 그 소리가 되게 또렷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또 맑은 음색을 가진 게 특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스트럼을 했을 때 그 소리들이 조화롭게 들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디널 시리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핑거링을 했을 때도 소리가 선명하고 이쁘지만 스트럼을 했을 때도 조화롭게 사운드가 합쳐지는 그 느낌을 살려낸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디널 시리즈는 본격적으로 범용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시리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픽업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디널 시리즈의 기본으로 장착된 픽업은 에라엘베스사에서 나온 엘리먼트 액티브 시스템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피해조 픽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카디널 시리즈는 이제 두 가지의 바디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랩필스 바디와 빅토리아 바디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조금 이야기가 어려우실 텐데 랩필스 바디는 스몰점보 바디 그리고 빅토리아 바디는 000 바디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은 형태의 바디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교적 체구가 작은 아시아인들이 연주하기 편한 바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디널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마에스트로에서 엔트리급 라인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에스트로 기타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던 많은 모델들이 200만원 후반대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카디널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200만원 언더로 가격이 책정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통기타 이야기에 이번에 들어온 모델들도 100만원 후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죠. 그리고 이 카디널 시리즈의 기타들은 플랭머신을 이용해서 넥의 형태를 잡게 됩니다. 이 플랭머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전에 한번 찰스님이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넥을 똑같은 목재를 쓴다고 해도 목재마다 그 휘는 그 반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랭머신으로 넥을 제작할 때 기타줄이 걸려있는 상태에 그런 장력이 가해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 넥이 휘는 정도를 판단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버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렛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각 기타마다 생길 수 있는 버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디널 시리즈의 기타들은 이제 어떤 프렛을 연주해도 깨끗하고 또렷한 음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널 시리즈는 적당한 가격으로 퀄리티 높은 사운드를 만나보실 수 있는 시리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스트로의 카디널 시리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찰스님의 리뷰를 통해서 모델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각각의 사운드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마이스트로의 카디널 시리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해 주셔서 직접 연주해보시고 또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